계약사원 하지 마요. 절대 가지 마. 근데 대부분 자기네 회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사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약사원이면 가지 마세요. 집이 만두! 지금 그러면 지금 딱 좋아요. 이 정도로 갑시다. 제가 디코에서 좀 키워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를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저 처음 해봐서. 어디 사는 나는 몇십 대고 뭐를 준비하거나 뭐를 하는 사람이다. 누구누구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교 혹시 아시나요? 광교? 네. 광교, 광규가 아니고 광교? 네, 여기가 용일수원 약간 이쪽이거든요. 네. 네, 거기 사는 삼십살. 삼십살살? 광교에 사는 삼십살. 네, 지금 5년차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5년차 모델로인 이란옥수수님. 네. 왜 이란옥수수예요? 혹시 팝콘 좋아하시나요? 별명이 옥수수예요? 친구들이 제 얼굴형이 옥수수형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이빨이 커서 옥수수인가? 아니요, 아니요. 이빨이 커서 옥수수인가? 얼굴이 옥수수요? 옥수수 조금 네모나거든요. 제 친구들은 얼굴이 길쭉하다고 옥수수라고 하더라고요. 길쭉하면, 길쭉해서 옥수수? 네네. 좋습니다. 별명 있으면 좋죠. 근데 왜 이 앞에 이라는이 붙어있어요? 아, 너무. 제가 그 닉네임을 붙일 때 너무 바빴거든요. 요즘에 재택근무를 하는데. 너무 바빠서? 네, 그냥 하루 종일. 이게 집인데 그냥 거의 하면서 담반자는. 최근이 없어. 최근이 없어. 재택근무를 하면. 최근이 없는 삶이죠. 네, 그래가지고 그렇게 닉네임을 붙였죠. 저 때. 이란옥수수가 됐구나. 은희님 어서 오세요. 지금 다들 채팅창에서 신변조사 들어갑니다. 다들 부자다. 아니면 판교에 다니는 직장인이다. 이럽니다. 아, 무섭네요. 뭐, 맞는 게 있나요? 맞는 게 있나요? 아, 부자는 절대 아니고요. 부자는 아니지만 판교는 맞나요? 네, 뭐, 높은 확률로 게임업계 분들이 판교에 계시지 않습니까? 뭐, 95% 확률이죠? 네. 95% 확률로 1200%인가? 뭐, 그 정도? 네, 그렇습니다. 5년차 모델로. 자, 뭐, 지금까지 어떤 거 만들어 왔는지 좀 뭉뚱 그려서 뭐,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이런 거 궁금하거든요. 아, 뭉뚱 그려서 네. 만든 거 말을 해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은 뭐, 첫 번째 회사에서는 총 쏘는 거 만들었고, 아니면 퍼즐 게임 만들었다거나 RPG나 이런 거 했었고, 자랑하고 싶으면 뭐 이니셜 같은 거 말해도 되고요. 그냥 뭐, 보통 이런 거 말할 때가 많이 없잖아요. 음, 한 세 번째 정도. 5년 차인데, 5년 차인데 회사가 지금 세 번째 회사예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회사 이전에는 계속 모바일 쪽 개발을 했었어요. 아, 지금까지는 모바일을 했지만 지금은 콘솔이나 PC다. 네, 근데 그것조차 아직 지금 정립이 안 된 상태라서. 콘솔인지 PC인지 정립이 안 된 상태는 나중에 모바일하고 PC를 같이 할지도 모른다, 이건가요? 원신처럼? 그것조차 지금 너무 개발 극촉이라 그런 것까지 아직 확실하게 잡히진 않았어요. 개발이 극촉이다? 아, 지금 아직 공개가 전혀 안 된 거구나. 창립, 완전 초기 멤버. 프로젝트 초기 멤버. 아, 무섭다. 프로젝트. 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프로젝트 초기 멤버인데 지금 뭐 어떤 플랫폼이 정해져 있지 않고 장르 같은 거는 판타지 이런 풍이겠죠? 네, 네. 판타지인데 좀 서양풍에 엘프 있고 오크 있고 욕 나오고.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그런 건 아직 잘 모르겠고. 근데 거기서 캐릭터 모델러 파트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그 프로젝트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직을 한 건가요? 그 프로젝트를 하려고 이직한 건 아니었고. 네. 어, 이제 제가 계속 거의 캐주얼 위주로 작업을 했었거든요. 아, 캐주얼? 어떤 손맵이나 어떤 툰 렌더링? 아니, 아니요. 노말, 계속 노말 프로젝트만 하기는 했는데. 아, 실루엣이 캐주얼이었구나. 네, 이제 풍이, 화풍이 캐주얼한 거죠. 이제 거기서 조금 실사풍 한 번. 아무래도 노말 프로젝트가 다들 요즘 실사로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이제 실사 쪽을 찾다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됐죠. 오,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나 봐요. 아니요, 온 지는 한 3년 됐습니다. 5년 차에 지금이 세 번째 회사인데 지금 회사의 3년이다. 크면 1년마다 이직을 하신 거구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지금은 3년 차인데 극초기다. 그런 프로젝트가 어디 있었더라? 뭐, 알겠습니다. 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제가 오늘 10분만두 요청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하나 상담 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거든요. 상담, 지금 마이크 입에 더 붙일 수 있나요, 혹시? 네, 네, 네. 더, 네, 좋아요. 네, 상담 좋습니다. 그, 제가 이제 한 한국에서 5년, 6년 이제 바라보면서 캐릭터 모델로로 일을 했고. 네, 해외, 해외로 가고 싶구나. 야, 1번으로. 해외로 1번으로. 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오, 좋은 초. 이런 미래가 있는 거 좋습니다. 어떤 꿈이 있는 거 좋죠. 네, 그래서 지금 알아보다가 지금 한 곳에 제가 그, 뭐지? 캐리어 채용 쪽으로 이력서를 넣었어요. 아, 이미 넣었어요? 네, 네. 오, 네. 흥미진진한데? 네. 이제 넣어서 그쪽에서 이제 1차가 붙었고. 오, 1차 화상 면접? 아, 네네네. 붙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이 최종 면접이거든요. 2차 면접인데 최종이에요? 네,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랬는데요? 빨리 말해봐. 그래서 2차가 내일이고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내일 알게 되는 건데. 이제 그, 뭐죠? 1차 면접에서, 그러니까 제가 지원한 회사를 되게 가고 싶어 했어요. 지원하기 전까지 계속. 근데 가고 싶은 회사, 힌트 좀 주세요. 아, 힌트요? 네, 힌트. 근데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 이 정도 할 수 있잖아요. 회사 이름 같은 거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뭐 블리자드의 워크래프트, 와우를 좋아해서 거기 프로젝트에 지원을 했다, 뭐 이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은 회사, 이니셜, 지역, 지역 같은 건 지역이나 이니셜 정도는 말할 수 있잖아요. 그, 도쿄의 C사입니다. 싸이게임즈? 아니, 뭐 이거. 그래갖고요. 그래갖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이제 면접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1차 면접 때 이제. 뭐라고? 연봉이. 너무 낮아요? 많이 낮아질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래? 그래갖고요? 그래서 약간, 뭐지? 아, 근데 일단 연봉은 최종 면접 보고 계약서를 따로 받을 때 그게 확정이 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갖고 저도 이제 막, 그때 가서 고민하면 되지. 만약에 붙으면.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면접보신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옮기자면. 빅크리스를 크라이시다 마우르 코도니 나리마스요. 라고 말을 했거든요. 높아지는 게 아니고 낮아진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싸이게임즈가, 아니 이제, 시사가 연봉 테이블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저도 그거를 알고서 이제, 그 싸이게임즈 화풍도 너무 좋지만, 어차피 다 말씀하셨으니까. 네, 시회사가. 네, 그 화풍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그 동중업계 사이에서도 그게 일본에서 꽤 높은 수준이라고. 내가 알기로도 엄청 높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지원을 했는데 이제 제일 높다는 그쪽에서, 이제, 빅크리스를 크라이시다 마우르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어, 그러면 여기가 아니라 다른 회사들은 더 낫다는 소리 아닌가, 약간. 아, 근데 지금 일본어를 너무 잘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거 일본어 어떻게 공부하신 거죠? 짧게 얘기할 수 있나요? 혹시 유학을 갔다 오셨구나. 아, 유학은 안 갔고, 그, JLPT 보고요. 네, 뭐야? 평범한, 평범한 한국에서 공부한 일본어? 아, 근데 저는 일본인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아, 지금 채팅창 반응이 제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 채팅창 반응이 한 9초 뒤에 나오거든요. 아, 지금 9초 동안은 반응이 안 나오지만, 10초 뒤에는 반응이 나옵니다. 아, 오, 아, 대박. 그러거든요. 그 아까 무슨, 일본어 무슨 뜻이냐면, 깜짝 놀랄 정도로 연봉이 낮은 쪽이 될 겁니다. 라고 한 겁니다. 지금 채팅창이, 아, 오, 스고이, 오, 그래서 일본어를 잘하시는데, 일본인 남자친구가 도쿄에서 거주를 하는군요. 근데 뭐,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아, 지금 채팅창이 또 9초 뒤에 반응이 없네요. 아, 이제 뭐, 연애했던 건 옛날 이야기지만, 이제 그때 연애하면서 당연히 일본어도 많이 썼기 때문에,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이야기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아, 아군이다. 사격증이지. 아, 좋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조금, 어, 근데 그 회사에서 어떤 이유로 말하는지도 알 것 같아요. 거기가 좀 고연봉의 높은 테이블이긴 하지만, 그 외국인은 언제 돌아갈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나요? 이 사람이 비자 문제가 있던, 가족 문제가 있던, 언제 돌아갈지 모르기 때문에, 잔냉, 고메, 모르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낚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1년, 2년이 지나가죠. 3년 지나가고 그럴 때, 그 연봉 폭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 이제 우리 회사 사람이 뭐 됐다던가, 그 연차별로, 혹시 그 중도 이직, 경력자는요. 네네. 어, 점점 점점 자기가 어떤 거기서 한 것에, 그 반에서, 그 한 것에 따라서, 연봉을 계속 높여갈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사람의 그 의향을 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 일본에 와서 일을 할 사람인가. 왜냐하면 조심스럽기 때문이죠. 이 사람이 올지 안 올지도 몰라. 네네. 그리고, 최종 면접에 합격한 외국인들이, 그, 입사를 안 한다고 하는 경우가 5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이 반대.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그런 저런 얘기로 의향을 좀 떠보고, 근데, 만약에, 뭐, 계약서를 직접 받아봐야 알겠지만, 네. 얼마나 받을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경험이잖아요. 근데, 그, 엄청난 그, 용기를 내서, 면접까지 봐서,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또, 실망스럽다면, 다른 회사를 좀 더, 몇 군데 더 보는 건 어떨까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붙어서, 연봉이 제시가 됐을 때, 그게, 이제, 너무, 너무 낮아. 깎인다고 하면은, 근데, 솔직히 깎인다고 생각했을 때, 만약에, 집이 만든 님이시라면, 네. 집이 만든 님이 지금, 한국에서 모델러로 근무하시다가, 그렇죠. 일본에 넘어가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연봉이 천 이상 낮아진다고 하시면, 가실 것 같으신가요? 저는, 어, 일단 프로젝트를 볼 것 같아요. 프로젝트. 아, 맞아. 그 얘기도 하고 싶었어요. 일본에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막, 한국은 애초에, 어느 프로젝트에서 구인을 합니다 하고, 공고가 나오는데, 그거는, 네. 희망을 해야 됩니다. 희망. 희망이요. 희망을 면접 때부터 어필을 해야 돼요. 이거, 이 한국 회사보다, 일본에서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어필이, 없으면 안 돼요. 자기 액션, 자기 어필이 있어야 돼요. 애초에 1차 면접 때부터, 어떤 프로젝트에 가고 싶다. 이게 가장 베스트죠. 얘기했나요? 혹시, 무만무스매? 아니면, 그랑블루? 이런 쪽 얘기했나요? 아니요. 특정하게, 어느 프로젝트에 가고 싶다고, 어필은 안 했거든요. 어필해야 됩니다. 2차 면접 때, 어필하세요. 2차 면접 때. 2차 면접 때, 제가, 그 프로젝트에 가고 싶고, 거기서, 무슨 무슨 일을 하고 싶다. 그리고, 1차 면접 때, 연봉 테이블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어, 지금 내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하고 비슷한 수준이면은, 뭐, 내가 뭐, 합격을 했을 때, 갈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낮아진다면은, 고민을 좀 해보겠다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를 해보세요. 이게 어필이 없으면은, 그냥 저 사람은, 그래도 되나 보다 하고, 그냥 막 돌려요. 아무 프로젝트나. 근데, 면담, 면접, 끊임없이, 자기 어필을 해서, 아, 저 사람은, 저기 프로젝트에 가고 싶은, 모델러, 이렇게 어필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만드님도 그러면은, 면접 보실 때, 그런 어필을 하신 거예요? 어느 프로젝트? 저는, 어느 프로젝트에 갈지, 저는 아트 테스트를 받기 때문에, 아, 아트 테스트가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 아트 테스트를 보면서, 나는 거기 가겠구나라고 싶었죠.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서, 7년 일을 하면서, 어느 정도 데이터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어필을 해라. 아, 음. 연봉이, 테이블이 좀 낮더라도, 어떤 외국인들은, 처음에, 진짜 외국인이, 취업하기가 진짜, 그 회사에서 뽑기가 되게 애매해요. 언제든 돌아갈 수 있고, 또, 기분 상함하고도 돌아갈 수 있고, 가족이 아프면 막 돌아가고, 아니면은, 가족이 반대해도 돌아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가 있어요, 외국인 채용에. 그렇네요. 음. 그럼 만약에, 그, 어필을, 어필은 했다고 치고, 이제, 솔직히 그 어필은 했지만, 그 프로젝트에 소속될지는, 보장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보장은 안 되어 있죠. 갈지 안 갈지 모르지. 그 상태시라면, 어떡하실 것 같으세요? 저요? 근데 저는, 그 상태라면은, 일단 그 프로젝트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면담이 있어요. 면담이, 일본에서 하는 면담이 굉장히 많아요. 면담할 때마다,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배속이 되기 전에, 일반적으로, 약간 본인 적성이나 희망 같은 걸, 면담을 하나요? 어, 면담 엄청 많아요. 진짜 많아요, 면담. 어. 나는 뭐, 일단 목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은데, 더 붙여보세요. 지금 딱 좋아요. 면담이, 뭐, 일주일, 입사하고, 막 일주일에, 한 달에 두 번, 아니면은, 3개월 차에 한 번, 6개월 차에 한 번, 1년 차에 한 번,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슈달님이 말씀하시는데, 싸이게임즈는요, 일본 내에서 높은 편은 맞아요. 근데 한국 업계 평균이 지금 많이 올랐다는 게 문제이기도 하죠. 지금 평균 많이 올랐죠, 한국에서. 그렇죠, 많이 올랐죠. 그렇죠. 그리고 싸이게임즈는 보너스가 많다고 합니다. 보너스라는 게, 보통 일본에서는, 어, 16분의 1로 나눕니다, 연봉을. 네. 근데 그 16분의 1 중에서, 아마 6월달하고 12월달은, 12분의 3을 받아요, 16분의 3을 받아요. 그래서, 아마 월급은 좀, 매달 받는 월급은 줄을 수 있지만, 아마 6월, 12월이나, 인센티브 같은 건 더 많이 받을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연봉이 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아마, 1년 차, 2년 차 지나가면서, 연봉 오르는 폭이나, 인센티브 보너스가 좀 높아질 겁니다. 아시겠죠? 평균적으로, 그 상승폭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자기가 하는 만큼, 한 만큼, 활약한 만큼. 아, 그렇군요. 활약한 만큼. 경력자잖아요. 경력자니까, 매뉴얼, 매뉴얼 많이 공유하죠. 팀에 도움이 되죠.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모델링을 얼마나 빨리 쳤는지, 그리고 이 모델링을 쳐서, 어떤 데이터들이 남겼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어필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뭐, 제가 몸으로, 취득한 경험이기 때문에. 네. 내일이 2차 면접이에요? 네네. 이런 정보들을, 오늘 10분만도 안 왔잖아요. 그럼 이런 거, 이런 거 전혀 모른 채로, 그냥 막 어리버리 하다가, 그렇게 갔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옥수수님은. 옥수수님이, 진짜 잘 오신 거예요, 정말로. 그러게요, 하루 전에 딱. 하루 전에, 지금 그 머릿속에, 가고 싶은 프로젝트 어필하기. 연봉이 났다고 들었는데, 지금 제가, 그, 연봉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는 받아야겠다, 이런 건 어필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경력자인데. 그렇죠. 어필할 수도 있고, 진짜로, 일본 회사에 가고 싶다 할 때는, 그냥 완전히 자기 PR이, 몸이 익어야 돼요. 계속 어필을 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상태고, 어디 가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이런 걸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그, 근데 일본 면접에서, 약간 실질적인 금액을 논하는 게, 조금 막, 신뢰인 것 같은 분위기라. 아, 저가, 저도 거기에, 본 적 있거든요, 시회사. 네. 거기서 물어봤어요. 얼마 받고 싶냐고. 아, 얼마 받고 싶냐고. 그 정도로, 거기서는, 뭐, 그렇기 때문에, 어필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1차 면접 때 물어봤는데, 그, 제가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 연봉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구글링 했어요, 구글링. 구글링 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구글링. 구글링에서는 그냥 무조건, 그, 구글링은, 쓸데없습니다. 진짜. 제가 지금 회사, 지금 회사, 그, 저도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첫 번째로 면접을 보고, 입사를 한 회사인데, 검색을 해봤거든요. 회사 이름 치고, 면접이나, 무슨, 회사 이름 치고, 뭐, 연봉, 포트폴리오, 이런 거 합격. 회사 이름 치고, 합격 쳤는데, 그게 하나도 없어요. 합격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 다 떨어진 사람만, 뭐, 뭐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사람들만 많으니까, 또, 연봉 얘기도 하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뭐, 그, 구글링에서는 그렇게 좋은 정보를 얻기가 힘듭니다, 진짜. 별로 없죠. 오히려 여기 와서, 저랑 몇 마디 하는 게 낫죠. 그러게요. 그러니까. 더 궁금한 거, 더 궁금한 거 있을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거. 그, 그, 2차 면접이라고 하면은, 약간 그, 임원들이 나온다고 했거든요. 임원들이 나오는데요? 임원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원들이 무슨 얘기를 물어보나 싶어가지고. 임원들이라고 하면은, CPO나, CPO 맞나? CEO담이 CPO인가? 내가, 우마무수미, 우마무수미, 우마무수미 CPO를 본 적이 있는데, 아, 면접에서요? 네. 그냥, 어,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뭐, 1차랑 비슷한 거요? 1차랑 비슷하고, 물어보는 게, 자기, 뭐, 경험담이나, 거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 우리는 무슨 일을 할 건데, 뭐, 할 수 있는지, 그런 거 물어보고, 그냥 일본 회사에서 물어본다고 하면은, 뭐, 자기소개하고, 뭐, 지원 동기 얘기하고, 그런 거죠. 아, 그러면 1차랑 그렇게 뭐, 큰 차이는 없네요? 차이는 없는데, 이제는, 그, 좀 더, 실없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실없는 이야기. 실없는 이야기 많이 나와요, 진짜. 또 그, 하나 여쭤보고 싶었던 게, 만드님도 한국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넘어가신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역시, 그 맥스를 쓰셨었죠. 한국에서 맥스? 면봉이요? 아니요, 그 프로그램이요. 한국에서 마야. 아, 맥스가 프로그램이요, 프로그램이요, 저는 애니메이션에서 다녔었어요. 아, 풀, 풀 3D 극장판 애니메이션. 아, 그렇구나. 죄송해요. 제가 자세히 몰랐어가지고. 거기를 다니다가, 배경모델링 하다가, 그, 안 좋은 일이 있어서, 네. 술, 술 먹고 지원을 한 거죠. 술김이 지원을 했는데, 이런 게 된 거죠. 저는 이제, 맥스를 쓰고 있는 거죠? 혹시나 이제, 그, 맥스를 쓰셨었으면, 넘어가셔서 마야 적응하는데, 그냥 어떠셨나, 이런 거를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알려드릴까요? 아, 네네, 혹시. 일단 회사 가게 되면은, 연수가 있습니다. 연수. 네. 경력자 같은 경우는, 없을 수도 있는데, 툴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좀 줘요. 아, 그래요? 근데,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음. 일단, 피똥살 각오를 해야 돼요. 아, 네. 그 정도 각오를 하고, 근데 일단 입사가 합정이 됐잖아요. 근데 프로그램 공부는, 나중 이야기지. 진짜, 가서는, 어떻게든 됩니다. 일단 매뉴얼은 다 있을 거고, 거기서부터, 뭐, 뭐 만들기, 뭐 뽀로로 만들기, 이런 거 있어요. 아마. 마야로 뽀로로 만들기, 마야 뽀로로를 리깅해보기, 아니면은, 그런 거. 아, 근데 경력직한테도, 그런 거를 할 여유를 주나요? 마야 못 쓰잖아요. 뭐, 아, 그 정도까지는, 네, 그쵸. 쓰긴 써요? 아니, 그 엑스젠 같은 걸로, 헤어 제작 같은 거는 해봤어서, 네. 어느 정도 툴은 다뤄봤는데, 이제 막. 그 면접 때 얘기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거는 얘기했는데, 이제 뭐, 엄청 자세한, 맥스만큼 다뤄지는 못하죠, 사실. 음, 그런 얘기 해요. 어차피, 그런 얘기 안 하면 손해입니다. 어필을 해야 돼요. 나는 뭐, 그 정도 만드는데 못하기 때문에, 연수를 하고 싶다. 프로그램 배우는. 아시겠죠? 그냥 말하고 싶은 거, 다 말해서 어필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순간, 내 손에, 내 손에. 아시겠죠? 용기, 그냥 뭐, 그냥 철판 깔고 다 얘기해요. 나 마야로, 모델링 그렇게, 뭐, 쓴 날이, 쓴 날이 만들 수 없다. 뭐, 잘 만들 수 없다. 그러면서, 좀 공부할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매뉴얼 주고 하면서, 뭐, 몇 주 동안, 그, 기간을 주겠죠? 네. 그렇네요. 지금 채팅이, 일본에서의 월세 내기 시작한 순간에요, 세료가 막힌 기분이 들 것 같아요. 일본에 사신 적 있나요? 아니요, 없어요. 그래서 좀, 굉장한 도박이긴 해요, 사실. 일본인 남자친구가 있을 때, 일본에 온 적 있나요? 코로나 때라서, 갈 수가 없어요. 뭐야, 랜선 연예인가요? 아니요, 그, 남자친구가 한국에 유학 중이었거든요. 그때 만나서, 그때 만나서 일본에 돌아갔구나, 남자친구가. 그렇죠, 돌아갔죠. 이제 롱디가 시작하면서, 자연, 자연스럽게? 네,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헤어주면서, 근데 뭐, 일본 생활이, 뭐, 넉넉치 않다고는 하지만, 여기도 사는, 사람 사는 곳입니다. 네. 어느 정도 각오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음, 그, 한국을 떠나서,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시작하는, 나의, 제 인생의 산막, 이 정도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일도 하면서, 마음씨 좋은 사람도, 직장 상사나, 사수 분 만나서, 아니면, 동기를, 뭐, 괜찮은 사람 만나서, 연애도 하고, 그리고, 그리고 좋은 프로젝트에 가서, 출시도 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친구들한테 자랑도 하면서, 여기저기 프로젝트가 쌓이면서, 더 좋은 회사로 가서, 또 다른 프로젝트도, 참여도 해보고, 네. 그런 이런 인생, 뭐, 시나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 싸이게임즈 5년 차부터 월세 지연은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싸이게임즈 본사나, 그 회사 바로 앞에, 전철역 두 정거자인가, 그 안에다, 집을 구하면은, 일단 집 월세가 3만 엔이, 추가가 되고요, 거기서 한 3년인가, 일을 하게 되면, 5년 차인가, 3년 차인가, 3년을 일하게 되면은, 월세가 5만 엔이 지연이 됩니다. 맞다님, 저 죄송한데, 하나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 뭐죠? 마지막 질문할게요. 네, 그, 멀어도 나온다고? 거기서, 정거장 두 개만이라고 했는데. 맞아요, 두 개 맞아요. 그리고, 저, 뭐지? 월세 지원되는 건, 정사원만이고, 그리고, 그, 계약서원 얘기가 나왔었어요. 계약서원 하지 마요, 절대 가지 마. 근데, 그, 대부분 자기네, 회사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계약서원으로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는 거야? 아닐 텐데? 정사원인데? 근데, 그, 모르겠어요. 계약, 대부분이 이제, 계약서원으로 시작을 하고, 스퀘어 에닉스는, 계약서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서 그러지? 네, 그래갖고요. 사이게임즈 같은 경우도, 계약서원에서, 그, 정사원으로 등용되기가, 되게, 어려운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계약서원이면, 가지 마세요. 다른 데 가요, 다른 데. 그래서, 저는, 이게, 스퀘어 에닉스도, 계약서원인 거 알고, 이래가지고, 일본 게임 회사에서, 그, 계약서원으로 채용하는, 이게 일반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아는 거는, 스퀘어 에닉스 밖에 없어. 아, 진짜요? 스퀘어 에닉스는, 신입사원도, 계약서원입니다. 신입, 지원해서 가잖아요. 신입사원부터, 계약이기 때문에, 스퀘어 에닉스는, 알고 있지만, 다른 회사가, 외국인의, 계약서원이 되는 순간, 그,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특히, 우리 외국인들은. 정사원이 돼서, 이런저런 걸로, 많이 보호를 받아야 돼요. 회사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그, 면접봉, 그, 누가 봤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안 좋은 조건들로만, 계속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왜 그러지? 아, 그런가요? 그 회사 많잖아요. 다른 데. 네? 다른 데에 가서 가고 싶, 좋은 회사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일단, 일지망이었어가지고, 일단은 여기만 지원하고, 만약 여기 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다른 데들을, 좀 복수 지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계약사원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궁금해지는 게, 계약사원이면, 그게, 네. 많이 달라요. 몇 년 단위로 혹시, 계약을 해서, 매년, 그 계약 끝날 때마다, 갱신을 해서, 뭐지?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지? 일단 계약사원이, 일단 계약사원이면, 비자를 연장할 때, 그,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요. 비자를 연장할 때,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외국인이, 일본 회사에, 입사를 한다 했을 때는, 정사원, 대기업, 비자 5년, 이걸 기본으로 받아야 돼요. 계약사원으로 오게 되면, 비자가 1년임, 1년. 1년마다 가서, 거기 가서, 엄청난 서류를 제출해서, 그걸 계속 연장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일본에서 오실 때는요, 봐야 될 게, 대기업, 정사원, 근데 거기, 만약에 대기업의 정사원이면, 비자가 5년이 나와요, 5년. 왜냐하면, 대기업에서 외국인들을 많이 채용을 해봤고, 출입국 사무소에서도, 회사 이름을 보고, 5년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 계약, 근데 거기 정사원이라고 적는 칸이 있어요. 아, 예. 그 서류에 그런 게 있어요? 아, 네네. 자기 신분이 어떤 건지, 그렇게, 그래서, 거기에 정사원으로 적느냐, 계약사원으로 적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항상 해외 취업할 때는, 정사원의 대기업만 지원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죠.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코지마 프로덕션이나, 간다니는 않고, 세가, 거기 뭐, 캡콤, 기타 등등, 좋은 회사 많거든요. 네네. 다른 데 한번 가주세요. 다른 데. 네, 마지막 물어보길 잘했네요. 저는 이제, 여기 회사가, 그 면접관님이 말씀하시기를, 거의 뭐, 70%는 계약선으로 들어와서, 이제 4년, 5년 일하면서, 정사원으로 넘어가는 게 일반적이다. 내가 봤을 때는요, 그, 좀 이상해. 지금, 그, 지금 옥수수님을 뽑으려고 하는, 그, 인사팀 프로젝트가, 상당히, 조금, 그, 구린 냄새가 납니다. 아, 그래요? 응. 오. 혹시 알아요? 그런 데 가서, 빠찐꼬의 팀에 들어가서, 그, 게임 제작보다는, 어떤, CG나, 다른 쪽, 화면, 모션 그래픽 쪽에 갈 수도 있거든요. 음, 네.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 어필을 하면서, 뭐, 그런 저런 좀, 간을 보는 거죠. 그렇군요. 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우리가 할 말 굉장히 많았지만, 마지막으로 한 마디 더 하고 가세요. 우리 뭐,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마지막 하나 질문해도 되고, 할 말 있으면 하고 가셔도 됩니다. 아, 뭐랄까, 되게, 생각했던 거, 뭔가 판도라의 상자 열어버린 느낌인가요? 아니면 뭐, 생각했던 건 너무 달라. 약간, 네, 맞아요. 판도라의 상자 열어버린 느낌이 맞고, 일단 여기가 일지망이었던 데다가, 그리고 또, 업계에서 나름 대우가 좋다고,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약간, 되게 기대를 했어요. 난 여기, 꼭 갈 거야 하고, 여기서 이제 막, 어느 정도 괜찮은 대우 받으면서 갈 거야, 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약간, 돌아온 건 생각보다, 현실적이라서. 그러니까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계약사원에, 계약사원에다가 연봉을 많이 낮춘다는 말, 그 두 가지 조건을 듣자마자, 뭔가 좀 이상한 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이름이 같은 다른 회사 아닌가요? 아니요, 싸이게임스가 맞고요. 같은 다른 회사 아니야? 마크가 다른 거 아니야? 여기가, 그 정사원은, 그 신줄 채용밖에 잘 안 한대요. 제가 알기로. 신줄 말고, 그 경력자는 계약으로 간다고요? 내가, 면접을 몇 번 봤을 때는, 그런 얘기 전혀 없었는데. 아, 진짜요? 면접 때 계약사원 이야기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래요? 그때도 혹시 한국에 살고 계셨을 때였나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한숨이 왜 이렇게 깊으세요? 그냥 내일 가서 할 거는, 내일 면접 가서 할 거는, 그냥 계약사원보다 정사원을 원하고, 연봉도 어느 정도, 지금 받는 연봉이랑 비슷하게 받고 싶다. 이 정도 두 개만 어필하고, 가고 싶은 프로젝트 얘기하고, 어차피 면접 한 시간이잖아요. 한 시간 동안 이런 전 얘기하면 되지. 아, 근데 이번에 올 사람들이, CG 관련 사람들이 아니라, 임원들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가 나올지가 약간 의문인데. 일단, 그, 군인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군대에서, 높은 별이나, 높은 간부들을 만나게 되면은, 또 벌벌 떨거든요. 그 사람들, 우리가 전역해서, 밖에 나가면은, 그냥 아저씨예요. 동네 아저씨. 그래서 옥수수님도, 아직 입사 전이잖아. 그냥 아저씨야. 네. 궁금한 건 물어보고, 듣고 싶은 건 듣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러면 되죠. 그렇네요. 네. 임원들도 당돌한 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기 때문에. 라고 저의 뇌피셜이에요. 뇌피셜로. 그런 거 아니지, 진짜 들은 거 아니지만, 어차피 가면 가는 거고, 안 가면 아는 건, 안 가는 거는데. 맞아요. 정해진 것도 아닌데.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정도 해서, 나중에 좀 도움이 됐다 하면은, 우리 옥수수님도, 찐만두 가입도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많이 얘기했으니까, 다음에 와서 뒤풀이, 뒷이야기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됐는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네. 다음에 또 오세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